자막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7장에서 있다면 누구입니까? 츨피의 환경을 설정해주세요. 랩몬 스우스 중간으로 낙백 핸드 데려야 되니까 낙백 어... 근데 실제로는 거의 많이 꾸미야겠다 하는 느낌이야 저게 되게 어렵지? 그게 어려워 한 대 그릇에다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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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여기 갔구만 렛츠고 프로님 수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렛츠고 나중에 보내줘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골반을 많이 돌린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구질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아 약간 일으켜 스포터까지 160m입니다 매일하고 고고치세요 그렇지 콩 콩 콩 보글바긋 콩 콩 콩 콩 콩 콩 모 콩 прод 도 2 2 2 3 한클럽 정도 받습니다 꽉꽉 바로 보실게요 꽉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오 이소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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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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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기해줬잖아. 절대 크면 안 된다고. 그럼 60이었으면 한 50이나 55백킹을 쳤어야 되는데 그거 타이트하게 닫히니까 커버리는 거야. 진짜 어려워. 프로님 수영할 촬영입니다. 여기는 150m 거리에 팔쓰룰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스피링이 많이 들어왔어. 와사페 비닐 수영할 촬영입니다. 오늘은 약간 인구질이라니까.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내가 분명히 0점 잡았는데. 쐈더니 계속 무탈이 난단 말이야. 계속 똑바로 서올 거야. 그럼 어제 분명히 잡아왔는데. 계속 똑바로 서올 거야. 파틴 후렴까지 하실까요? 저는 똑바로 봤습니다. 척종대는 10분 정도. 하늘에서 10분 정도. 약간 진심. 왔습니다. 선호사로. 비닐에서 30분 정도. 5분간 들어갑니다. 바로 queda. 핸드스트리어 보기 레디 에이 레디 이런나 좋아 이런나 좋아 이런나 좋아 에어웨이 와사태 빌딩 수준의 쉐이 스포터까지 거리는 180m입니다 오르막 불을 치세요 이런나 좋아 딱 일관되게 쫙 이렇게 가는구만 홍보라 손님 수리나 수리입니다 포커까지 150m입니다 오늘날 가봐 계세요 아 어려워 녹고 귀여워 고맙습니다 고마워 와사태 빌딩 수준의 쉐이 호커 앞쪽에 오르막 정서 있습니다 소금 목소리가 양념장 이 세 번째는 교육을 가볍게 하려ало 마시기 고고기 불 daddy chance 좌측으로 두 클럽 정도 받습니다. 오로라 돌고 치세요 와우 여기는 파악이 힘드네 진짜 레디 에어웨이 레디 에어웨이 그게 해야되네 그니까 그렇다고 스윙을 하단 말이잖아 남은 거리는 140m입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무조건 피해시 넘어가니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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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세요 그 공보지말고 내 공보아라 포커까지 거리는 100m입니다. 오르막보세요 공보아라 조금만 더 봐 됐어 워터패트는 수윙할 처리입니다 포커 앞으로 오르막 라이입니다 골반을 하나도 돌려? 오피차한테? 상이 이쪽으로 가잖아 거리도 안나가는데 워터패트는 수윙할 처리입니다 홈컵 좌측으로 스팅클럽 정도 받습니다 홈컵 좌측으로 스팅클럽 정도 받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핀 이영이 김윤윤 기자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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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실드, 더블 보기 30 chance 컨실드, 컷 ready 파포홀 폭발합니다 왼쪽으로 태워질 수 있습니다 파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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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azura 파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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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프 반드시 가자 쉬워 무조건 왼쪽 가면 골반 안 돌고나 생각하면 돼 이게 옛날에 했던 스윙보다 같은 만큼 들어도 더 가 더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휴 어휴 아 흠씨 어 어 어 깜짝 흐흐흐흐 여긴 보기 프롬에도 잘하는 거야 내꺼 봤습니다 잘했다 하나 마고 하나 마고 아야겠어 흠씨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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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디 프로 월디 오늘 치스로는 321m 거리에 파포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어 날아가는 공 안 죽은거 확인했으면 이제 진짜 내건 봐 이제 Aireway Rod Nisan 짠 저거 딱 맞은 것 같은데? 8번이야? 네 거리는 딱 맞네 들어온 거 안 걸렸네요 오늘 안 걸린다니까 아니 그냥 뭐 안 걸린다 뭘 안 걸린다 베디 찬스 나 나 나 나 좌측으로 저클로 가는 곳입니다 1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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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측으로 1클로 방 맞습니다 내리막 감안하세요 잘 찼나? 잘 찼나? 아 스톱 아니 괜찮아 오르마퍼지 1번 간다 아니 3초 4초 2번 간다 2번 간다 어? 핸드스틱 오기 음메다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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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메다친거야?